어 꿀잎핑 나는 꿀잎핑이야 넌 누구니? 나 포실팅이야 포실 포실팅? 넌 처음보는 티니핑인데 넌 무슨 티니핑이야? 어 어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이야 포실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? 나는 알쏭달쏭 티니핑이야 어 넌 처음보는 녀석 같다 너는 어 머리가 신기하다 머리가 이게 왜 이런거야 꿀잎? 난 솜사탕 솜사탕이야 포실 어 머리가 솜사탕 느낌이나 진짜로 매끈매끈하지가 않네 솜사탕 느낌이 나네 너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은 꿀잎 매끈거리지 그렇구나 만나서 반가워 안녕 너는 무슨 도구를 사용하니? 요술항아리 요술항아리? 나는 눈사람을 사용하는데 요술항아리 어딨어? 아 여기 있구나 우와 요술항아리에서는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? 몰라 마법의 물약? 어 그건 뭐야? 넌 내 집이야 포실 멋지다 집이 컵케이크 모양처럼 생겼어 멋진 집이다 집 안에도 열어서 보여줄래?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포실 그래도 열어줘 한번 열어봐 쓰러졌어 집 안에는 이렇게 생겼네 너 안에 쏙 들어갔니? 응 그리고 그거 보여줘 뭐지? 너 앞으로 돈도 있고 카드도 있다면서? 뭐지? 꿀에? 도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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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실 포실팅 카드야 와 멋지다 포실팅 그림도 그려져 있네 이거는 포실팅 돈이야 티니핑 은행이네 티니핑 은행이고 2,000원이라고 적혀 있네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꿀에 그래 포실팅 나도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어 아직 처음 만나서 사랑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래 포실팅